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80배지 재산세 과세 대상의 터집은 재산세 구분 한번 봅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터집은 건물분 주택분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지난 수업 시간에 주택분 재산세 주택을 한번 구분해 봤죠. 특히 겸용주택의 구분 등을 좀 신경 써주시고 자 그럼 재산세 역시 그 구분에 있어서 터집은 재산세 구분이 많이 힘든 단원이지만 재산세를 전반적으로 정리할 때 좀 구분의 신경 쓸 단원이 됩니다. 그럴 때 터집은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자 구분을 정리해 갈 때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자 그리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자 이런 표현인데 터집은 재산세 구분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접근 어떻게냐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구분하는 데 도움이 쉽게 갈 수도 있고 또한 접근을 잘못하시지 말로 시험 볼 때까지 뭐 헤매다가 지금 번시험에 가서 놓쳐버리는 그런 단원이 되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데 그 대상 구분의 시작은 자 자 이런 모양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네모박스 자 네모박스 자 이 네모박스가 자 세 개가 보이죠. 그럴 때 자 왼쪽에 집니까 네모박스를 자 분리 과세 대상 대상 자 자 두 번째를 별도 합산 합산 과세 대상 자 다음은 종합합산 합산 과세 대상 자 따라서 토집은 재산세는 분리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토집은 재산세 대상 구분이니까 토지는 서로 자 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자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리 과세 별도 합산 종합산 과상에 자 이런 집 모양을 이제 한 번 더 연상을 하기 위해서 자 분리 과세 대상 자 자 옆에 자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 자 그 다음에 자 분리와 별도의 힘과 사이에 자 원화를 위로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이렇게 자 이 모양을 했죠. 왠지 모양이 안 나타나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휘날리죠. 그리고 화려움 정정 자 이렇게 눈 자 그럼 우리 사람 인체잖아요. 자 그래서 자 분리도 그러니까 손가락이 보이죠. 별도도 손가락이 보이죠. 그리고 다리가 보이죠. 그래서 토집은 재산세의 구분은 우리 몸 신체 인체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유용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자 분리 과세 대상은 왼손 팔이죠. 별도 합산은 오른손 팔이죠. 종합합산 과세는 우리가 머리에 몸통 몸체죠. 그래서 토집은 재산세는 왼손 분리 과세 대상 어른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몸통 종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게 시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래서 토집은 재산세는 왼손 오른손 몸통의 분별정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인체 사람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자면 원래 토집은 재산세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그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를 부과하는 게 토집은 재산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유자가 관할구 안의 땅을 여겨져 가질 수가 있죠. 소유하실 수 있죠. 이럴 경우에 납세 의무자로 종합적으로 지민과 고려해서 부과된 대상이 토지군입니다. 그런데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몸통이 되어서 세 토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대상은 몸통이 된 겁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합합산이죠. 자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과 공평 뭐 취지를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 지금 몸통으로 종합합산 과세 정신을 양손으로 이렇게 빼낸 겁니다. 양손을 빼내서 왼손을 분리 오른손을 별도로 했죠. 그래서 이 빼낸다는 의미를 우리가 세법상에는 취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 몸통에 해당되는 땅들에서 양손을 뽑았으니까 왼손으로 뽑아낸 취지가 뭐냐 취지는 차등. 차등을 더 부과려고 왼손 땅을 구분한 겁니다. 차등의 의미가 뭐냐면 토지 소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땅에 대해서는 높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차등을 더 부과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의 취지는 뭐냐 세금을 토지입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차일도서 차등을 더 부과하려고 만든 토지가 왼손 토지인 분리과세 대상 소유에서 항상 왼손은 높은 과세와 낮은 과세로 이렇게 차등 두는 것을 꼭 염두에 초지합니다. 그럼 이제 오른손을 빼내는 취지가 뭐냐 우선은 합산 원래 종합합산과세 대상을 해야 되는데 합산하되 별도로 합산하죠. 이 별도로 합산하는 취지가 뭐냐 세금은 과표 결정에 따라 세일을 정해서 세액을 산정하죠. 그래서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걸 과세 표준으로 했죠. 그래서 토지입은 땅값, 지가를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땅값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그 과표가 우리가 3.3제곱미터당 만원도 있고 백만원도 있고 천만원도 있죠. 가격이 지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과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세액 산정이 좀 불합력이기 때문에 그 과표 산정을 조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합산을 하되 따로 떼어내서 합산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세금을 무겁게 가볍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 별도 합산 대상의 취지는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산정의 효율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별도 합산 땅을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왼손의 취지는 차등, 오른손의 취지는 과세 표준의 효율성 제거하려고 만든 토지죠. 따라서 왼손의 취지, 오른손의 취지에서 벗어난 해당의 안주소는 다 몸통, 정화, 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데 이건 취지죠. 그럼 이 취지에 따라서 지자체의 장한테 높은 과세의 취지, 낮은 과세의 취지, 과표의 효율성을 제거하려고 자, 이 납세 의무자한테 토지 분산산을 부과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지자체의 장애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같지 않아요. 이런 취지에 맞도록 법률에, 이런 이런 토지는 왼손 차등을 둬서 부과한 토지로 해라. 이런 이런 토지는 오른손, 과표의 효율성을 제거하려고 오른손 땅으로 부과해라.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고, 그 몸통은 왼손 땅인 분리와 오른손 땅인 별도 땅에서 재배된 땅은 종합합산과세상으로 부과라. 이렇게 법률에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왜 해야겠냐? 취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왼손에 해당된 토지, 오른손에 해당된 토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취지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손 취지대로 높은 과세, 토지 소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과세의 취지인데, 골프장이 있습니다.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두 토지밖에 없습니다. 높은 과세. 그러면 낮은 과세의 취지를 갖는 토지 하면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그다음에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목장용지. 그다음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그다음에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용지. 그다음에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유. 그래서 이제는 법률에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 농지로서, 목장용지로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 임야로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 공장용지로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 자, 분리과세, 상당할 이의가 있는 토지에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 토지가 될 수 있는 땅은, 자, 왼손의 위쪽에 높은 과세의 취지를 갖는 땅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낮은 과세의 취지를 갖는 땅은 아래쪽이죠. 왼손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이의가 있는 토지가 왼손에 해당된 토지에 해당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오른손은, 자, 과폐의 효율성을 제거하려고 만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건축물,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속토지가 대표적인 오른손에 해당된, 자, 토지분을 부과하는데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오른손에 해당되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도 봐도 공장도 있을 거죠.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나 공장 이외에 상가, 영업용 건축물의 땅이 별도 합산 땅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자, 이 별도 합산해야 할 상당할 이의가 있는, 자, 토지가 오른손에 해당된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해당된 땅의 기본은 건축물이 있는 땅,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오른손에 과폐의 효율성을 제거하려고 만든 토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손과 오른손에 해당된 대표인 토지를 구분해 왔잖아요. 그럼 자, 몸통,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된 토지는 왼손 토지, 오른손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나대지. 자,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등이 대표적인 몸통,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왼손 땅과 오른손 땅과 몸통 땅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핵심된 토지를 잡았죠? 자, 그래서 왼손에 해당된 토지는 이럴 것처럼요. 왼손은 항상 위쪽과 아래쪽이 있죠? 그럼 위쪽 하면 어찌입니까? 골프장, 고국, 오락장용 토지 두 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시 하면 좀 반응해 줘야 되죠? 요즘에는 이 표시 자주 하잖아요. 아시겠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도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또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왼손입니다. 왼손에 위쪽에 해당된 땅은 두 땅밖에 없다. 골프장, 고국, 오락장용 토지. 근데 아래쪽에 낮은 과세는 농지도 있고, 목장용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공장용지도 있고, 이거는 땅이 있다. 그리고 오른손 땅은 건축물의 땅, 건축물의 부속 토지, 몸통하면 나대지. 이런 틀로 잡아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구분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 분리과세 대상부터 한번 구분해 가는 겁니다. 항상 취지를 생각하면서 분리과세 대상, 대상 토지에 있어서 농지부터 한번 보는데 우리 교재의 흐름들은 공장용지부터 봐보죠. 순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공장용지부터 봐보죠. 공장용지는 왼손에 아래쪽에 해당된 땅이죠. 그래서 공장용지는 지목이죠. 지목으로 우리가 짱이라고 그러죠. 공장용지는 여러분이 공식법 공부를 할 때, 그럴 때 이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땅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목으로 공장용지인데 공장용지는 왼손 아래쪽에 취지잖아요. 왼손 아래쪽에 취지가 되니까 이 공장용지가 왼손 아래쪽에 되면 그 공장이 어디에 있냐. 지역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냐. 공장이 읍면적 시골, 읍면적에 있을 것이냐. 읍면적, 다음에 산업단지, 산지법에 대한 산업단지, 다음에 국토법상, 공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공장용지가 왼손 아래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읍면적,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어야 된다. 일명 읍상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읍상공에 있는 공장용지가 왼손 아래쪽이 되는데 취지가 낮은 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적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공업지능 공장용지로서 입지기준면적을 따져서 여기서 입지기준면적은 참고입니다. 입지기준면적은 왼손 아래쪽을 찾기 위한 면적 범위라고 하는데 그 입지기준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면적률로 나는 업종에 따른 면으로 하는 게 입지기준면적으로 이런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해서 그 기준면적 범위내냐, 범위를 벗어나냐. 초과한 토지로 구분이 된다면 취지는 왼손 아래쪽이죠. 그래서 공장 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땅은 취지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그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땅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그래서 그 일관성이 어떤 면적 범위가 나와서 범위를 초과, 초과는 벗어난 땅이 나오면 일관성, 초종, 초친다. 쉽게 말해서 초과된 부분의 땅이 나오면 종합합산과세, 왼손 오른손의 취지에 벗어난 땅이니까 벗어난 땅은 몸통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범위 내 해당이 되면 취지대로 낮은 과세 분리. 그러면 취지를 벗어난 땅이죠. 초과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종합합산 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즉, 이런 공장용 건축물,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읍면적,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라면 토지입을 부과할 때 이 전체 부속 토지의 입지 기준면이란 이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에 공장의 업종에 따른 면적률이 있거든요. 그럼 면적률이 산업할 전체 토지 중에 입지 기준면적, 기준면적 부분과 그 기준면적을 벗어난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면 토지입을 부과할 때 이 기준면적에 해당된 부분은 취지대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그 기준면적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지금 시작인데 이렇게 취지에 따라서 구분하는지 암결건 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암결이 뭐냐면 왼손 아래쪽에 공장용 땅이 왼손 아래쪽이 되려면 지역을 알아야 돼요. 그 지역이 어디에 있었냐? 시골인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읍상공이 있어야 왼손 아래쪽을 따지게 된다. 그 이유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 왼손 아래쪽은 읍상공이 있어야지 왼손 아래쪽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공장용지에 따른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당시 처음 스타트로서 힘든 점을 한번 정리해봤죠. 자 이제 농지로 가봅시다. 자 이런 취지로 구분해가면 정리 되겠죠. 자 이제 농지. 그럼 농지 하면은 자 전이라든가 다비라든가 과수원. 전다과수원을 농지 범위로서 일단은 목장은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취득세에서의 세를 적용할 때 농지는 전다과수원에 목장용지도 들어갔거든요. 그는 세를 낮은 세를 적용하려고 취득세에서. 그런데 재산세에 농지를 구분한 것은 대상 토지의 왼손 아래쪽으로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농지를 범위를 두는데 농지는 전다과수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장 일단은 안 들어가면 농지에는 그럴 때 이 농지에 대해서 역시 왼손 아래쪽이 되죠. 왼손 아래쪽이 되는데 이런 농지에 대해서 개인 소유 농지도 있고 법인 단체 소유 농지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법인이라든가 단체 소유 농지도 있겠다. 그럴 때 먼저 개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뭘 따지냐는 용농을 따진다. 농사 짓는 거. 그 용농을 따지는데 그 용농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걸 따질 때 그러면 용농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냐 실제 용농에 사용되냐. 그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과세의 기준일 현재로 판정하겠죠. 과세의 기준일 현재. 현재. 그래서 재산세 과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용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가 있는 반면에 실제 용농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가 있겠다. 그럴 때 농지를 구분하는 것은 지금 왼손 아래쪽 땅을 잘 구분한 거죠. 그러면 취지를 생각하면서 용농에 실제 사용되는 땅하고 용농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 있다면 취지에 맞는 땅은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농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취지에 벗어나죠. 왼손 아래쪽에 벗어나죠. 그건 뭐가 다 몸통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참 자주 보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용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땅은 그렇죠. 취지대로 왼손 아래쪽 낮은 과세. 그러면 농사 짓고 있지 않는 땅이라면 일반 생각 그래요. 농사 짓는 땅은 왼손 아래쪽이라면 농사 안인 땅은 왼손 위쪽 아니냐. 왜? 차등이 출시니까.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왠지 농사 짓지 않는 땅도 분리과세 대상 같은데 그것도 높은 과세. 그래서 제가 왼손의 높은 과세가 될 수 있는 땅은 이런 표시였죠. 두 땅밖에 없다.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서만 왼손 위쪽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왼손 아래쪽의 취지에서 벗어나면 몸통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개인수의 농지는 종합합산. 그러면 용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땅을 봤다. 그런데 그 농사를 어디에서 농사를 했냐 하면 지역을 좀 따지어야겠다. 왼손 아래쪽도니까. 용농에 실제 사용되어 있는 땅에 있어서 시골, 군지역, 군지역 이하에서 농사 짓을 수 있고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 시지역 이상은 국토법상 도시지역이 있죠. 도시지역, 국토법상 도시지역이 있어서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 있고 녹지지역, 녹지지역 해서 개발적으로 녹지지역 안에서 농사진땅이 있고 그 외에가 있는데 우리 법령의 규정을 보면 왼손 아래쪽의 농지는 과세기준 1 현재 실용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개인수의 농지 다만 시적 이상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 한한다. 이게 법령 규정이에요. 그거면 아무리 문장만 기억을 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왼손 아래쪽이 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왼손 아래쪽이 되는 땅은 행위지역은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안에 있는 땅 안에서 왼손 아래쪽으로 했다. 그러면 이런 도시지역에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외에도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적이 있고 공업적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안에서 농사짓고 있을 때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고 아무리 농사짓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안에서 농사짓는 땅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역량하지만 시험에 역시 또 자주 나오는 규정이, 내용이 주거지역, 주거지역 안에 있는 개인수의 농지는 전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지 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통이지. 그래서 집 옆에 배추밭만층 주거지역의 농지는 전부 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도지가 된다. 이게 개수의 농지에 있다는 큰 구분인데 이걸 오래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화를 만들어 보죠. 이 원이 지금 도시지역입니다. 국토법상 그러면 도시지역, 용도적으로 구분해 보면 도시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열항공 보존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죠. 국토법상. 그럴 때 당연히 농림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사짓는 땅은 당연히 왼손이 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농사짓는 땅은 개발제한구역, 농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분리잖아요. 그럼 자 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자 농림지역 시골소 농사짓는다거나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적 녹지역 안에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자 주상공, 주상공에서 농사짓는 땅은 전부 종합합상과세 대상 땅이 되죠. 그럼 왜 이걸 생각하냐. 이 도시지역 안에서 원래 도시지역은 일반 비도시, 즉 농림지역보다 땅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런 땅값이 지가가 비싸니까 재산세를 낮게 할 부가 의미가 없다. 그 말 땅값이 높으니까. 자 그런데 그 땅값이 높지만 도시지역 할지라도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높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농사짓는 땅은 왼손 아래쪽으로 해주겠다. 그 말의 추지대로. 자 그래서 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땅의 의미가 되는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에서 왼손이 될 수 있는 땅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개, 녹지지역의 녹 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만 왼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개, 녹지지역의 녹 한 자식을 따 봤죠. 그래서 개녹, 개녹에 있을 때 왼손이 되는데 개녹하면 오래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녹, 녹의 기억에다가 받침에다가 니음 붙여 보세요. 그러면 개, 뭐죠? 그렇죠. 개념이 되잖아요. 우리가 개념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뒤에다가 덧붙이잖아요. 뭐, 새끼. 그래서 개념새끼. 우리가 요즘에 사건사걸로 보면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개념새끼들. 안 그래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개념새끼를 우리 사람 사이에서 따로 떼내야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분리, 따로 떼내야죠. 떼내야죠. 개념새끼만 분리하라. 그 말. 그래서 표현이 그렇지만 개발중인 개, 녹지재개, 녹, 놈에서 개녹, 개념새끼만 분리하라 그 말.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취득세, 뭐 제가 다른 정리틀도 많이 고안하지만은 막상 딱 생각이 안 나면 제가 이렇게 반복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토집은, 자, 대응 구분이지만 이제는 취득세에서 그랬잖아요. 세율, 세율을 정리할 때 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시하고 팔하고 매치시키면은 원시는 팔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빨리 붙이면은 되죠?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야, 의뢰면 저는 세포법은 암기과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저것 아무 내용 없이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독도는 암기법이 나오면은 좀 표현이 거칠어도 아, 이건 시험적인 거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뭔 새끼? 게으름 새끼만 분리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개인소의 농지에 있어서 자, 왼손 아래쪽 땅을 한번 구분해 봤죠. 그리고 이제 법인, 법인단체의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자, 열고 열고 된 법인단체의 소유농지만 왼손 아래쪽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열고 됐지 않는 미열고 된 법인단체의 소유농지는 전부 몸통 종합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고 된 법인 농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미열고, 미열고 된 법인 농지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고 된 법인단체의 농지는 어떻게 있냐. 자, 첫째는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농업법인. 자, 그럼 농업법인 소유농지로서 자,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왜? 농업법인이죠.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왼손 아래쪽이 되는데 아무리 법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한 농지라 할지라도 도시적에 소유한 땅이라면 개놈 새끼에 한해서 왼손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가 있겠다. 기반공사 등이 농가에 공급해서 소유한 농지 또는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자가 소비목적, 자가 소비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왼손 아래쪽이 됩니다. 다음, 매립간척, 매립이라든가 간척, 매립간척이야. 자, 법인이 직접 조성한 농지로서 자, 소유한 땅은 왼손 아래쪽인데 역시 개놈 새끼 하나입니다. 다음에, 종중, 종중 소유한 농지도 왼손 아래쪽이 돼서 열거된 법인단체의 소유한 농지는 다섯 농지밖에 없습니다. 다섯, 농업법인 소유한 농지, 농가 공급을 소유한 농지, 소비목적으로 소유한 농지, 매립간척이 직접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종중이 소유한 농지, 다섯 농지에 대해서만 법인단체의 소유한 농지로서 다섯 농수로 왼손 아래쪽이고 이렇게 열거되지 않는 미열거된 법인단 농지는 전부 종합합산과세 대상 조지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지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과 법인 농지를 한번 구분해서 왼손 땅을 땅을 한번 찾아봤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목장용지가 나오죠. 그럼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도 왼손 아래쪽이 주지죠. 근데 제가, 자, 이 목장용지는 가축을 기르는 땅이죠? 그랬을 때 목장용지도 개인, 소유목장도 있고 법인단체, 자, 소유목장도 있는데 이 목장에서는 개인, 법인단체, 농지는 당이 뭘 따지냐면 축산을 따지겠다 그러면 가축길이니까 뭐 축산을 따지는데 축산 X고 O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개인과 법인단체의 목장용지로서 비축산, 축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목장은 전부 종합합산과세 대상 땅이 되어있죠. 취지 벗어나니까. 그러면 축산용으로 사용된 목장이 있는데 이 축산용으로 사용된 목장은, 지금 한번 봐줍니다. 축산 O, 농지라면 영농 O잖아. 그래서 목장용지도 농지에 영농의 침과 O에 해당되는 지역구분은 목장도 똑같습니다. 자, 목장도 시골소 목장하든지 도시 지역에서는 개놈새끼 한에서 목장을 해야 왼손 아래쪽이 됩니다. 그런데 왜 목장을 따로 구분하냐. 목장은 가축을 기르는 땅이니까 가축별 기준 면적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별 기준 면적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서 가축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만약에 축사가 소 한 마리 소, 소에 축사하고 양계장, 축사를 똑같이 축사를 같이 취급한다면 서로 짐과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목장은 가축별 기준 면적이 있다는 것. 그 가축별 기준 면적을 고려해서 기준 면적, 범위 내냐, 범위를 벗어나냐. 범위 내 해당되면 취지에 맞으니까 분리. 분리. 기준 면적을 초과된 땅은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용지는 농지는 영농이고 목장은 축산이겠죠. 그 차이점에 지역을 따질 때는 농지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 가축은, 목장은 가축별 기준 면적을 고려해서 기준 면적 보면 그 말은 시골에서, 시골의 목장은 전부 왼손 아래쪽이 아니라 군지역에 있는 읍면적에 있는 목장이라 할지라도 가축별 기준 면적, 범위 안의 땅만 왼손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자, 비록 시골에 있는 목장에도 범위를 벗어난 땅은 종합 합산 땅에 해당되는데 그 가축별 기준 면적이 다 범용이 나왔는데 이걸 가축, 한우, 유구종의 종류에 따라 축산 면적의 범위, 수출이 나오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가축별 기준 면적을 고려가 태워진다는 거 그래서 목장, 용지는 항상 지역은 농지하고 맞대면서 가축별 기준 면적, 범위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임야, 임야가 있습니다. 자, 임야도 왼손 아래쪽이 되겠죠. 임야하면 왼손 아래쪽으로서 자, 산림보호 산림보육성 산림보육성에 필요한 임야라든가 정중 정중이 소유한 임야가 있으면서 산림보육성에 필요한 임야, 그건 공익목적이죠. 공익목적으로 소유한 임야라든가 특히 정중이 소유한 임야에 대해서는 왼손 아래쪽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먼저 이 정중 정중 소유 임야가 있고 정중 소유 농지가 있죠. 그래서 정중 소유 임야나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 된다는 거 분리과세상 그래서 이 산림보육성이 필요한 임야니까 제가 공익목적이죠. 이게 공익목적으로 소유한 임야가 되니까 자, 이런 의미를 둬서 정의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철도, 철도 레일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집니까 철도를 철길을 깔아 놓으면서 그거 주의에 집니까 유머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임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임야가 철도법에 따라서 또는 상수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는 게 임야 있거든요. 이런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보육성 필요한 임야, 정중수 임야에 대해서 왼손 아래쪽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철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왼손 분리과세 대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왼손 아래쪽은 공장 용지라든가 농지라든가 목장 용지라든가 임야를 한번 살펴봤죠. 자, 그래서 왼손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자, 우리가 가장 핵심되는 땅을 한번 구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이걸 계속 이어서 자, 왼손 위쪽 땅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의가 있는 이런 땅들에 오른손, 몸통 이런 땅들도 구분하면서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